무엇? 위로 몸을 굽히다. 남자가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 있다. 가리키다. 향하게 하다. 요점. 여자가 화면을 가리키고 있다. 도구, 연장. 작업장에 도구들이 있다. 서류, 문서, 기록하다. 여자는 몇몇 서류들을 접고 있다. 사타, 무더기, 덩이. 상자 몇 개가 하역장 위에 쌓여 있다. 화분에 심은 식물, 분재. 몇몇 화분에 심은 식물들이 선반에 있다. 선반, 괴롭히다. 선반 위에 작은 화분들이 있다. 지우다. 남자가 칠판을 지우고 있다. 심다. 식물, 공장. 정원사가 마당에 관목을 심고 있다. 대출, 빌려주다. 그녀는 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정정하다. 수정하다. 옳은 그 직원은 보고서에 몇 가지 실수를 정정하도록 요구받았다. 연구, 조사. 연구하다, 조사하다. 그 교수의 연구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선물, 다루다. 그 의사는 어린 환자들을 위한 선물로 사탕을 준다. 비용, 예산, 예산을 세우다. 그 어머니는 딸에게 새 드레스를 위한 비용을 주었다. 결정. 의원회는 몇 주에 걸친 토론 끝에 결정을 내렸다. 게시하다, 발송하다, 우편. 그들은 웹사이트에 일자리 광고를 게시할 것이다. 가스레인지, 난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있다. 향기, 냄새, 냄새 맡다. 쇼핑객들 중 대부분은 강한 것들보다는 산뜻한 향기를 선호한다. 소셜미디어. 사회, 매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의 시간을 보낸다. 제공가격, 제안, 제공하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그 집에 대한 제공가격을 제출할 것이다.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지연, 지체. 우리는 문제가 발견된 후 소프트웨어의 출시를 연기했다. 매우. 그 책은 매우 읽기 쉬운 도입부를 제공한다. 석쇠, 그들. 석쇠에 굽다. 석쇠 위에 스테이크와 햄버거가 요리되고 있다. gather. 수집하다. 모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그 발견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다. 야외. 그 야외 축제는 비 때문에 취소되었다. 확장하다, 넓히다. 도시의 도로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가하기 위해 확장될 것이다.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그 광고는 모든 제품들의 50% 할인을 보장한다. 그 직원들은 자신의 새로운 채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progres. 전진하다, 진보하다, 진전, 진척. 우리는 빽빽한 군중 사이로 천천히 전진했다. promotion. 승진, 홍무. 몇몇 장기 근속 직원들은 승진을 했다. identify. 발견하다, 확인하다. Dr. Hansen identified six new planets. Dr. Hansen은 여섯 개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 include. 포함하다. The company's target customers include young people. 그 회사의 주 고객들에는 젊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invoice. 청구서, 송장. 청구서를 보내다. The store sent an invoice for the products. 그 가게는 제품들에 대한 청구서를 보냈다. reveal. 밝혀내다, 드러내다. The study reveals that people spend less money during a crisis. 그 연구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 동안 돈을 덜 쓴다는 것을 밝혀낸다. advise. 광고하다. 조언하다. The assistant advised the CEO to think about his decision again. 그 비서는 CEO에게 그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고했다. modification. 변경, 수정. The computer technician can make any modifications you ask for. 그 컴퓨터 기술자는 당신이 요청하는 어떠한 변경도 해낼 수 있다. contact. 연락하다. 연락. 접촉. Please contact the office for an interview. Please contact the office for an interview. 면접을 위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Product. 제품, 생산물. A chemical company produces cleaning products. 한 화학 회사는 청소 제품들을 생산한다. Information. 정보. Please refer to the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Drop off. 맡기다. Lisa dropped off some winter coats at the dry cleaners last week. Lisa는 지난주에 그 세탁소에 몇 가지 겨울용 코트를 맡겼다. Misture. Moisture. Moisture. 습기. Subb. nadziee 아주 God's ei-sided. Daum 그 가게는 세일 동안 대부분의 제품들이 반드시 기축되어 있도록 한다. 수치 중요하다. 당신은 회계팀으로부터 수치들을 아직 안 받았나요? 대표하다. 그 협의회에 있는 대표자들은 각자의 회사를 대표한다. 동료 제프는 항상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다. 제안, 청혼 그 관리자는 공장에 새로운 기계들을 사자는 제안에 동의했다. 회의, 회담 그 관리자는 지점장들과 회의를 했다. 주방용품 주방용품들이 매장에 전시되어 있다. 물품 목록 재고 무엇의 목록을 만들다. 그 매장은 자사의 겨울 의류 물품 목록을 갱신하고 있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그 법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쓸 것을 요구한다. 예약을 한도 이상으로 받다. 호텔들은 거의 항상 취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약을 한도 이상으로 받는다. 제안된 제시된 제안된 투자 금액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장애물 장애 그 팀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 장애물을 극복했다. 부족 부족 결핍 석유 부족은 그 나라의 연료 가격을 오르게 했다. 업무 임무 할당된 일 그 기자는 여행기사를 작성하라는 업무를 받았다. 소매 소매 소매상 소매하다 그 신발 판매원은 소매업에서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장비 도구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항상 보호용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shipment 수송품 배송 공장 수송품들은 매주 수요일에 발송될 것이다. description 요사 그 웹사이트는 센터가 제공하는 강좌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commitment 헌신 약속 JBC 푸즈사는 좋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자사의 헌신을 자랑스러워한다. traffic jam 교통 체증 several people are caught in a traffic jam 몇몇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 make sense 말이 되다. 이해가 되다. the instructions for assembling the cabinet do not make sense 그 서랍장 조립 방법에 대한 설명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justify 정당화하다. there is nothing that can justify the students disrespectful behavior. 그 학생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rear 뒤쪽 뒤쪽에 그 박물관의 뒷쪽에 기념품점이 하나 있다. protective 보호 보호하는 화학물질을 다룰 시에는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transfer 이동 이전 옮기다 정근가다 한 회계사가 연구 부서로 이동을 신청했다. collective 단체 집단이 그 조합은 더 나은 임금을 위한 단체 교섭을 돕는다. audience 청중 청중 관계 그 가수는 강렬한 공연으로 청중을 기쁘게 했다. drop 잠깐 들레다 사장은 수습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교육실에 잠깐 들렀다. extended 연장된 긴 그 상점은 연휴 시즌 동안 연장 영업을 할 것이다. department 부서 마케팅 팀은 디자인 부서에 새로운 로고를 요청했다. substitute 대체품 대체하다 대신하다 그 요리법은 비싼 재료들의 대체품들을 추천한다. frequently 빈번하게 수잔 수잔은 집에서 점심을 자주 싸우고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 production company 제작사 그 제작사는 그 감독의 새 영화의 자금을 댔다. 특히 각별히 solar energy solar energy solar energy is especially useful in places without access to other forms of electricity. 태양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전기를 쓸 수 없는 곳에서 특히 유용하다. post-production 필름 촬영 후의 편집 필름 촬영 후의 편집 필름 촬영 후의 편집 그 영화는 현재 필름 촬영 후의 편집에서 수정되고 있다. residential 주거의 한국에서는 보통 다양한 상점들이 주거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다. gathering 모임 집회 투자자들의 모임은 회의실에서 열렸다. interest 이자 흥미 무엇에 관심을 뗄다. 그 은행은 연간 15%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 trade show 무역 박람회 그 무역 박람회는 최신 가전제품을 특별히 포함했다. steadily 꾸준히 지속적으로 온종일 기온이 꾸준히 상승했다. specialist 전문의 전문가 Mary scheduled an appointment with a heart disease specialist 메리는 심장병 전문의와의 예약 일정을 잡았다. warranty 보증 그 컴퓨터는 2년 동안 품질 보증을 받는다. occasionally 가끔 때때로 customers occasionally purchase things they normally don't buy 고객들은 그들이 평소에는 사지 않는 것들을 가끔 구매한다. socialize 어울리다 교제하다 participants got a chance to socialize with each other after the seminar was over. 참가자들은 세미나가 끝난 뒤 서로 어울릴 기회를 가졌다. precisely 정확히 정확히 그 방의 치수는 정확히 오차가 없어야 한다. be subject to 무엇의 대상이다. drivers who speed in school zones are subject to 8 to 100 dollars? fine 스쿨존에서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은 200달러 벌금의 대상이다. look for 찾다 구하다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thief 그 경찰들은 강도를 찾고 있다. sculpture 조각품 조각 the sculptures are on display at the art gallery for a limited time 그 조각품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미술관에 전시된다. shipping 운송 배송 cost for shipping will be reduced for orders over 100 dollars 100달러가 넘는 주문들에 대해서 운송 비용이 인하될 것이다. detailed 상세한 자세한 the director requested a detailed report of the sales campaign 그 관리자는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experienced 숙련된 experienced employees are an important asset to any company 숙련된 직원들은 어느 회사에나 중요한 자산이다. comparably 동등하게 the two apartments are comparably priced, only the second one is larger 두 아파트가 동등하게 가격이 책정되었으나, 두 번째 아파트가 더 크다. malfunction 오작동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an audio system malfunction delayed the start of the seminar 오디오 시스템 오작동은 세미나의 시작을 늦추었다. production 제작에 앞서는 시기 제작 준비 단계에 adjustments to the script were made during production 제작에 앞서는 시기에 대본에 조정이 있었다. curbside 차도 가장자리 curbside parking is prohibited in front of the government building 정보총사 앞은 차도 가장자리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dimmable 어둑하게 할 수 있는 dimmable lights in the living room 장식가는 거실에 어둑하게 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했다. sabbatical leave 안식기간 그 교수는 그녀의 연구를 마치기 위해 안식기간을 가졌다. reassurance 안심 안도감 그 쇼핑 사이트는 상품들이 곧 배송될 것이라고 안심시켜주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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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